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대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수감사주의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적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든지 짐승이든지 만물을 녹아 먹입니까 만물을 갖다 주님이 피고 먹이십니다 다 피조물이거든요 공중의 가망이도 모인다랬잖아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다 먹이고 하물며 내릴까보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예전의 축복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제일로 지금 고생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6월절은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완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 십자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계도 구원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뭐 말도 못하잖아요 6월절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렐리야 예수 글도로 말미암아 완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끝났죠 예수님께서 19장 3절에 다 끝났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 계속 구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예배, 기도 이것이 뭡니까? 이 재단을 잘 살면 그 오순절의 일반 성령축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의 축복을 사는 삶이 성령축만, 능력축만 이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입어야 우리는 세상도 넘어서지만은 또 세상을 추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살리고 그 전도라 하는 것은요 사도행이 이제 안에 성령축만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추수, 이제 그 다음에 추수입니다 자, 보금이 확실하지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추수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곡관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추수,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 돌아볼 때에 나는 별로 얻은 것도 없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요 막 흔들어 제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없이 지금 사단이가요 마지막 때에는 모르지만 막 흔들어 제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를 하고 있지만 성료들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정말 보금의 결론 가지고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추수를 해드리겠냐 이걸 생각하면서 참 기도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경고합니다 보금이 확실하잖아요 30년 동안 보금 뿌리니 보금이 뿌리니 각인되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보금의 결론 난 사람은 반드시요 하나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이 되는 것은 보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붙습니다 하나님을 원해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 아닙니까? 또 저녁에는 새복에는 새복대로 저녁에는 구식이도 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고 또 먼 데 가면 먼 데서도 하고 제가 미국 가면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새복기도도 메시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또 아홉시도 같이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가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누굽니까? 열매는 하나님 매식해야 됩니다 열매를 하나님 주시지요 저는 이 수수에 대해서 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새복기도 가고 아홉시 그때만 해도 술집에 안 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제 예수 믿잖아요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릴 수준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다고 알았죠 그래서 매주 감사한 걸 받았어요 그 면목동에 있는 교회 속에서 야 이 바치락은 동의 없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매주 감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작전 감사한 걸 해서 작전 감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그럼 뭐 그때 그 수준 넘었으니까 이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 머리를 세상에 봐서 돈 불려고 하는데 나는 돈 하나는 주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 신앙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 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나이 82살에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체력됩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병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저는 감사하잖아요 저는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래야 됩니까? 동북의 강단이 정인으로서 정글을 주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 그만하세요 이제는 마음을 다른 데 다 뺏겨서 그래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문화에 뺏기고 쓰다를 것 없는 인간들하고 자꾸 엉키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딱 문 닫아보려고 한번 해봐요 한 한 주간만 딱 해봐요 하나님이 성령이 기뻤서 말입니다 막 마음이 말이야 이런 막 감사와 관계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초석에 뜨면 뭘 감사했지? 뭘 감사했지? 뭘 감사하겠느냐? 한 주간 하루 순간순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 주연도 하나님 옆에 1년 감사 그래야죠 벌써 감사의 마음을 담고 저 기쁨으로 말이지 금년 한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당신이 다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인도하시고 역사 다 하셨구나 그러면 그에게 대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내년에 또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7천인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아래켜주고 했잖아요 7천인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7천 사이에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추수할 거 아닙니까 추수자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우스죠 디모데우스 3장 14절 17절입니다 참 종료합니다 끝났잖아요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쓴 사람입니다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우고 역하기에 유익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해야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할렐루야 생명운동을 미치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음이 착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남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 육신이 쫙 깔려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면 구원에 대한 완전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우고 역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복받았잖아요 우린 비전이 확실하잖아요 비전 7천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우리가 7천이 비전 그러면서 꿈이 또 확실하잖아요 그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목해 오래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없었으면 뭐 그리 오래 할 거 없습니까 내 하나 인생 엮는 것도 쉽지 않는데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 끌어안고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육자들 또 성교사들 또 지교회당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락방 전체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끌어가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이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오삼목해 내가 한가입니다 내가 교회물이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용을 쓸 거 있습니까 내가 힘들 거 있어요 내가 걱정할 거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도 주님이 사시는 거 봤는데 용을 쓸 거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상 19장 1절 20절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오늘 동북계에 온 여러분은 이 지상의 최고의 복된 교회요 여러분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강간을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주었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나만 아니고 내 자녀도 말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애들 떠내려가게 하고 이상한 말이 교단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거 보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상의 18장 4절에 보면 1절 4절이죠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요 굉장합니다 오바다는요 선지자 그때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숨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책임졌습니다 장관인데 국내 대신인데 만약에 아왕이 알았다면 죽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은요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보호하고 먹이고 이게 이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직자 뭐 때문에 날 장로 세웠습니까? 날을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건사를 해놓습니까? 이 중직자가 우리는 도단성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도단성 운동 하거든요 오바다가 도단성 운동의 큰 공로자입니다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선지자 한 사람 파송할 때 힘들는데 유혹을 씁시오 그럼 이 오바다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바다 제가 농사했습니까? 하나님이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었고 그걸 갖다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합왕께 들키지 않도록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중직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혜종은 영적 지도자로서 제자 키우고 일꾼 찾고 이러잖아요 중직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오바다 같은 역할입니다 정말입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교회 교육관을 질락하니 한 40억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사겠습니다 아십니까? 내 혼자 사겠습니다 그게 혼자서 돈이 있어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부산에 말이지 저 꼴짝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고 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던 어떤 장로가 아침마다 목사님에게 물을 끊었어요 목사님 내 머리 위에 축복이 되세요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역사가 일 났어요 그 꼭대기에 아무 가치 없는 땅을 갖다가 사라 카드려요 돈도 몇 푼 안 주고 그걸 다 산 거예요 엄청난 것을 나중에 거기 개발돼가지고 엄청 개발되면 주택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롱 혼자서 그 예배당 다 짓고 아주 좋은 예배당인데 그것도 남았다 그러다 보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이 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 안 가진 데 쓰겠어요 이 추수엘라카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요 교육자는요 참 중요합니다 왕아 2장 9절에 엘리사입니다 모델이죠 교육자의 모델이 엘리사입니다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선생이 놓친 복음을 갖다가 끌어 담았잖아요 너을 같이 담았서 또 자기 엘리야와 선생이 말이야 안타까워서 자기가 놓친 이 복음 자기 제자에게 이걸 안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는요 복음 결론 났잖아요 그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안 했습니다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도단수 운동하라 하나님께서 주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션을 왔지요 이제 후계자지요 엘리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말이야 큰일 났어요 선생은 뭐가 있었어요? 갑질에 영감이 있었어요 굉장한 넘결까지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이 하늘나라를 올리러 갈 걸 알고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야 나는 한라를 가니 뭐하러 오느냐 뭐 때문에 오느냐 당신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결론도 났고 당신을 후계자로서 도단수 운동하라 해서 후계자로 내가 세워졌고 내게는 선생이 가진 갑질에 영감이 없습니다 이걸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가졌지요 주의의 종은요 갑질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알림니가 주의의 종이 이 능력이 없으면요 시체입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한다니까요 갑질에 영감 그래서 드디어 왕하 6장 7절에 도단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싹 둘러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아 눈을 열어주니까요 와 불말 부르는 거 꽉 찬 거 있죠 그 엘리아가 누구입니까 그 아람 군대에 병사들의 눈을 얻었게 했어요 당달 봉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길을 잘못 돌아와서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갔다 와서 눈을 열어줬어요 그때 하하왕이 엘리아에게 뭐라고 했죠 엘리사에게 선생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죽일까요 죽이지 말고 미가 보내려 했습니다 반드시 이 도단성 운동은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요 여러분 자신이요 툭툭 치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정인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보금 속에 30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7천 사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줬잖아요 성경을 알았는데 어릴수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7천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란 것이 못 되니까 성경에서 자랐다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너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 교회 가서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생에 저는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보금 하나 이 보금 하나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인생의 결론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금에서 30년 동안 있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보금이 좀 많으니까 계속 전략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난 하나님과 30년 약속을 했잖아요 보금만 듣기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모세는 80년 걸린 이 보금에 대한 결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보금의 결론인데 이 보금이 자꾸 전략합니다 보금도 이야기하지만 전략을 주로만 해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야 너 성경 많이 봤잖아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성경 봤잖아 예 그리고 너 보금도 많이 들었잖아 이제 네가 강단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라 네가 30년 보금 들으면서 네가 들은 이 보금의 감동과 간격을 갖다가 강대사에서 흘러가라 우리에게는 계속 것 아닙니까 뭐 감사하죠 이 보금 깨달고 나서 제가 내 자신을 성경 속에서 나를 보금의 결론과 성경 속에서 전도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미션과 이런 걸 전부 다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칠천 제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추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영적 존재가 이전에 아담을 후손으로 모를지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육신 생각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사예요 만물 중에서 이거요 제가 보금 속에 한 30년 딱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사이구나 아담이 우리 조상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의 형사예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사에는 반드시 에덴을 주었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인간에게는요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까지 줬습니다 내가 네게 갖다 들어볼 테니까 너는 말을 정복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칠천 제자를 찾고 세울라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종직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말입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 말이야 백 명의 선지자를 갖다 먹이고 입히고 말이야 또 책임지고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내가 누구냐 이게 이전에 우리는 우리 만물을 만든 창조자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장세기 쪽 보면 천지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 쫙 나와 있잖아요 이 창조자가 누구냐 창조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만물을 만든 분이다 만물의 주인공이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 이게 막 보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맨날 마음을 갖다 세상에 두고 말이야 그 세상에서 돈 한 푼 버려가지고 식구들끼리 살고 좋은 차 하나 사고 말이야 좋은 집 아파트 아파트 하나 맨날 돈 주다가 평생 가버립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장세기를 봐야 됩니다 장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세기 보면 인간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인데 부족함이 없게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사는 만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에덴의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이런 인생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선악과 먹었단 말이야 누가?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이 현상이 깨집었잖아요 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주로 살잖아요 보호를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수의 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은요 장세기 3장 10 몇 절이죠? 17절이죠 저주 근원이 되어서 저주 근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형상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 나를 통해서 막 축복이 쏟아지죠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말이지 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나 때문에 이제 저주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요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 가정에 막 들었다가 창을 봤습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저주 근원 손을 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저주예요 그런 사람이 뭐 추수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장저주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장세기 3장 10월에 복음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거예요 굉장히 왜 다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장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 인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인자는 완전히 또 끝나는 거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장세기 아브라메께 12장의 3절에 네가 복에 끊어오라 이 복에 끊어야 된 겁니다 저는 아예 숨기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리 돌아본다는 복에 끊어예요 이상하게 내가 구역장 맡으면 구역이 막 살아나고 또 내가 천장에서 전도하면 귀신 들리는 자가 귀신이 도망가고 그것도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 한 5개월 믿고 말이에요 현장 가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내가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막 복을 받고 또 제가 안양에 왔는데 안양에 사람 없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안양에 막 내가 복에 끊어오라 맞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복에 끊어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복에 끊어입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축복이죠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 피제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25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아브라함이래요 로마서 3장 23-25절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복에 끊어오인 줄 믿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되는 일마다 재수가 없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볼지 이게 왜 저래 우리 가정은 또 왜 그래 내 만나는 사람은 또 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합니다 적어도 7천 제자는요 이 창조절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참 감사해도 또 언약이 회복됐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복에 끊어오는 데에 버렸어 이런 역사와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기를 해서 죽으나 합니다 희생자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희생자사라고 했죠 누가 출애의복기 3장 18절 모세입니다 하나님표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자사들이 됩니다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재를 지면 이 용서받는 길이 양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재단에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죠 이 희생자사는 누가 됐습니까 모세가 됐습니다 이 희생자사는 뭘 말합니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보좌 우리는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께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자사가 모세오경이죠 여기에 사세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에는 이 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바르고 피바르니까 그것은 노예에서 나오고 노예에서 나오니까 또 지시한 땅 가난으로 이 전부 다 이게 그래서 피바른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24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어디다 떠내버렸습니까 우리 영적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 형상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시간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늘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 보니까요 자꾸 교회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너희는 그 나라 그 일만 해라 그럼 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초신자 교회 가서 은혜도 받았지만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장모님들 성도들 기도도 해주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제자들 같이 있을 적에 제자들이 말이야 보는 데서 야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꾸 유 목사에 대해서 막 사태질을 해요 유 목사가 세계보공하면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왜 다락방의 목사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야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세계보공하는 손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유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같이 하잖아요 왜 사람을 가지고 자꾸 난도질해요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 복음 깨달고 누구보다도 많이 현장에 들어가서 성경의 전도훈련도 하고 사람 살렸는데 이상해요 사람으로 가서 사태질해요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유 목사께 돼 있잖아요 저분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저분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세계보공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죠 그래 당신 좋다 당신 깨끗하나 당신 다른 게 아닐 거 아니야 왜 당신은 깨끗이 안 해서 남들 그런 거 좀 험집인다고 그런 거 하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부탁입니다 절대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는데 그 일이 뭐냐 사람이 다 죽어 있으니 개인 살린다 할렐루야 일하고 있어요 요한 복음 아닙니까 지금 지역이 다 지금 허감이 덮고 있지 않았냐 그래 지역을 살릴 거냐 제자 찾았어 교회 세워서 이 지역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이지 이제 말이야 병 들었단 말이야 치유해 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치유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성공을 했는데 성공도는 복음을 몰라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았냐 이 성공자에게 답을 주라 복음이 답을 주라 그림지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겠어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먹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천 제자로서 2, 3, 7, 5천 종족의 그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조주를 바로 알고 또 장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희생제사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제도 용서받고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미래도 알고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누리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여기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아버지 장조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에 와서 사람 살리고요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개인 살리고 지역의 제자 찾아서 교회 세우고 병든자 치유하고 그러면서 성공자에게 답을 주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가 어디서 이 일을 하느냐 내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 지금 복음 없는 교회 가면 자꾸 하래 네가 해보래 전도해보래 그래서 내 전도상을 주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전도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알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걸 위해서 제대로 하려니까 복음하이면 안 된다는 거 복음 결론 안 나오면 사단은 그냥 있지 않다는 거 이것 좀 그렇잖아요 그럼 복음 오면 이제는 우리 누림 속에 들어갑니다 누림은 끝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이게 재단이고 누림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막 생명은 또 일 나지요 재장은 또 일 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빨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면서 네가 흔들리지 말고 네 자신이 벌써 앞장서서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 전도파입니다 왜 금년에 우리 은약 회복 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원단해 주신 말씀 대세김하면서 은약 회복 그리고 재단 버리잖아요 재단 회복 이제 우리는 뭘 할 것 있습니까 선지자 회복 그게 전도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인들은요 무조건 이제는 현장 갑니다 그들은 전도만 해봤잖아요 이제는 개청에도 전문회도 지역에도 그리고 아홉 개 교회입니다 지교회가 아홉 개 교회가 또로또로 뭉쳐서 이제는 막 뒤질 겁니다 난리 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하면 하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주 연말에 아주 중요한 메시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살리라고에 떠줬잖아요 구원 받으면 영전세계에 히브리스 9장 11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 세상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휩쓸려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을 많이 이해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다고 그랬어요 돈 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그랬지 네가 그날을 위해서 써몬해 죽었다 안 그렇습니까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준다니까요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스리라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신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려면 요전하신 문학서 문학서 다섯 건이죠 이 다섯 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욕기입니다 욕기 42장에서 3절이죠 참 이 욕이 굉장히 이치를 많이 따졌죠 이성이 욕은 굉장히 흐름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라고 하면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요 흐름이 날립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직장 다 떨어집니다 내가 볼 적에 예측건데 말이자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직장이 한 500만 개가 올 수 있대요 500만 개가 큰일 났죠 뭘 해가 먹고 살 것입니까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흐름들 보십시오 학교 흐름 지금 세상 흐름 정치 흐름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요 굉장히 지금요 우리가 욕과 같이 이성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문은 지혜에서거든요 내가 목표해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혜가 오면 빨리 일어서기도 하고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창조도 하고 이 지혜가 차 결국은 말썽과 기도원의 속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육신시 한 가지 들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죠 빠져가지고 막 고통도 하고 말이에요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기뻐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보게 된 것이 성경입니다 요새도 아침으로 줄여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장 그거 보면서 옆에 노트 하나 놔놓고 하나님 내게 감동하는 말씀을 제가 적겠습니다 적어놓고 또 보기도 하고 그게 늘 성경 속에서 엮어지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막 지혜가 오고 성경 속에 내게 대한 답이 오고 말이에요 방향이 오고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전부라니까요 뭐 이보다 더 한 거 있습니까? 뭐 유 목사도 성경 보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니까 막 유 목사도 특별한 것 같죠? 특별한 거 없어요? 성경 보면 그게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를 봐야 되겠죠 이 전도서는요 전도자가 전도의 마음을 깔려고 하면 이 전도서는 세상 연구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 꼴이 되나 이기야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상이 갑니까? 이 전도자는 전도를 가려고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면 세상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아담이 언제 때문에 왔어요? 언제 때문에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인생을 엮어가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니 사라집니까? 막 성공해보려고 말이 바벨탑 싸우지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샘이 나로 맘지 않고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이제는 전도서는요 이 전도인 반드시 전도자는요 세상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2, 3, 7, 5천 종족의 7천 자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완전히 허감이 듣고 있거든요 너희는 뭐 어렵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죠 세 개나 한 동네다 이제는 내가 안 가더라도 이제는 뭐 영상으로 말이지 줌을 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참 중요하게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요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부부의 사랑 이상으로 사랑을 말하죠 이 사랑에서 솔로민 여사가 그 솔로몬하고 같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마음에 이런 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내 하는 전문의 마음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안 되겠나 맞습니다 정말 어떤 전문을 내가 뭐 할까 모르면 찾고 내 전문이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칠천에 대한 마음을 뺏긴 지가 벌써 20몇 년 됐어요 오직 저는 칠천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칠천 제자 키우려니까 어른은 느디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잖아요 배 속에서부터 벌써 나신일로 세례용한 거지 배 속에서부터 뭐 할까 벌써 보금의 결론 난 자로 성경청만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에 벌써 보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른되면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제가 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보금으로 갖다 끌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말이야 어른들은 또 해도 굉장히 보금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엉켜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이죠 이 시편은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성전 건축에도요 이게요 시편을 통해서 작품을 줬어요 사실은 다이씨 성전 유지에 헌당을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헌당해놓고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을 아들이 지었지만은 실제로 헌당까지 다 해서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이게 작품이 저도 우리 동국의 질적에 하나님께서 다이씨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심부름해라 네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줘라 설계까지 다 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시편은 뭐냐 다이씨의 작품입니다 우리도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국기는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칠천 제자 찾자 이이지 칠천 전문 제자를 통해서 진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에 거기에 사모일이 있고 오바다가 있고 거기에 미래 칠천이 있다 계속 제가 기도로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2, 3, 7에 하나님께서 사모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바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려고 지금 몸을 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칠천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북계 속에 와서 이 교회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모일을 보내주세요 사모일을 사모일이 와야 칠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제자들을 키웁니다 정치 같으면 정치 제자를 키울 것이고 경제 같으면 경제의 각 분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주의의 좋은 사모일을 보내세요 두 번째 오바다나 로마다 16장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사람 살리거든요 오바다나 로마스 16장 정말 사모일과 함께 세계 살릴 일은 제자 보내달라고 그리고 미래, 미래 사모일 우리 동북계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여의를불직에 지금 우리 동북계에서 자라는 어린이집에서 또 대세했을 별거한 것 같이요 두고 오세요 제가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어른들은 넣었다 다른 게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세상 문화가 세상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저걸 갖다 뿌리 뺀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른이 넣었다 어른 넣었다 애들 부모님 손에 뺏어가지고 복음 가게 뿌리쳐지라 그래가지고 동북골인 집에서 디에스시에서 봤잖아요 자 또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뭡니까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나가 보면 역사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역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역사 이해를 합니다 먼저 14대입니다 먼저 14대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메트 따위까지 아브라메트 따위까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면서도 이것은요 역사입니다 아브라메트 따위까지 이때는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뭡니까 메시아올 땅 그게 가난한 땅입니다 내 땅을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우리 땅이 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과거는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렸지만 지금 오셨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이 오실 가난한 땅으로 아브라메트를 갔다가 보여줄 땅을 보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저는 생각을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휘교회라고 합니다 정말로 지역에 그냥 지휘교회를 자꾸 세워집니다 또 우리 산업성교회는 산업현장에 전도의 전문현장을 잡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또 14대입니다 14대는 다윗부터 나라를 뺏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포로는 24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왕정시대예요 왕이 누가 선언에 따라서 백성들이 산하죽냐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흡왕이 됐을 때는요 거기에 내필인 바할 선인자 아세라 선인자 85명이 말인 850명이 왕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왕과 왕후가 완전히 우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요 우상성이잖아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나왔죠 이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을 세웠다니까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엘같이 이 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대통령 말입니다 아십니까 헛소리하지 않고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본인 자신이 왕이 되든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만황의 왕이 예수굴들을 중심으로 정치했잖아요 자신이 왕이 됐는지 또 우리는 또 세 번째는 했죠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도자를 도와주자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가 정치자들을 도와주자 그게 엘리아와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지도자 아왕이 좋았던지 엘리사랑에서 아버지 확실히 도왔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이지 대통령을 세웠으면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대통령 못하도록 일 방해하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지도자를 우리가 도와주자 기도로 아멘이미강 도와주자요 또 14대입니다 14대는요 바벨론이죠 강대국을 사실은 강대국을 누가 세웁니까 애국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은 애국을 내가 세웠다 그랬어요 이 강대국을 갖다 하나님이 세웠어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갖다 전파하는 거예요 적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이나 놀아가지고 세계를 갖다 영향을 얼마나 줬습니까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수 예 당연하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린 칠천재입니다 우리는 세계 2, 3, 7, 5천 종족의 영혼들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고 복에 그는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복음 속에 뿌리 팍팍 내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 결론 나오면 흔들 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흔들고 복음 누리는 자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칠천 전문 제자로서 여러분이 가고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칠천인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낸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엮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깊이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늘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축복해 주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